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이유 나는 알았네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네 주님 나를 보시며 강하고 당대하라고 주님 함께하신다 내게 말씀하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마 내 사랑을 위해 십자가 치고 가리라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이유 나는 알았네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네 주님 나를 보시며 강하고 당대하라고 주님 함께하신다 내게 말씀하네 내게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십자가 치고 가리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어리도 추천받고 가리라 가시로 가리라 아멘